야, 양팔이야, 양파, 양파, 파 아휴, 최근데, 아니, 이거, 아휴,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구화, 이구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댄재입니다, 이야 자, 여기는 이태원에 있는 쿠킹스티오입니다, 이야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이 첫 김장은 아닙니다 이전에 김장을 두 번 정도 연습을 미리 해봤고요 오늘 거는 굉장히 재밌고, 또 맛있게 잘 될 거예요 오늘 김장인치를 해가지고, 내일 여성자립원에다가 이제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김장인치를 받아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오늘 김장인치를 한 거는 내일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함께할 우리 동료 밀레시아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모셔볼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쪽부터 크게 소리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윙스에서 이 학습 서버, 엔딩 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학습 서버로 이상원 데카라고 하고요 오늘 하루 김장과 또 수욕을 함께 할 겁니다 맞아요, 수욕을 함께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비동기 방송하고 있는 아카드목입니다 오늘 밀레시아 김장 방송 한 달 해가지고 전진이가 오예고 데려왔는데 집에서 그냥 잡일만 해같이 김장을 좀 찾는 건 없거든요 오늘도 예, 잡일 열심히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유 자, 먼저 예수 말투를 드리면 저희가 오늘 김장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짜 위생을 최대한 신경 썼습니다 지금 뭐 우기 입고 앞치마저 하고 이거 마스크 다 쓰고 있거든요 마스크 쓰고, 머리캡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위생활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져가서 싱크대에서 물을 뺄 거예요 그래서 제카랑 먼저 저랑 이렇게 가져가서 물을 빼고 있을까요? 진짜, 이 물 빼는 걸 나하고 넣어봐요 나는 자디리야 난 요리할 줄 모르니까 제카랑 이렇게 아, 이제 이거 어차피 부문들 금방 와요 부문들 금방 오니까 내가 이거 넣어봐 저희 일단 석살가루를 넣을 거거든요 석살가루로 풀란해가지고 이거 먼저 저희가 풀어서 비비하고 하겠습니다 상품의 요리 좀 잘하시는 거 같던데 아, 예 상품은 항상 요리 관련된 거 하시더라고요 그냥 야매야, 야매야? 야매야 자, 퇴근할 수 있는 거 할 거면은 네 이제 몸을 지퍼받탈으로 하자 자, 지퍼받탈 이제 껍질을 벗겨줍니다 자, 절제해서 긴장을 하는 거 같지만 이런 스타렛탈으로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이걸로 한 날이 품절할 겁니다 자, 여기 고춧가루 밑에 있습니다 일단 그걸 바라붓는다고 그렇게? 응 응 나 요리하면서 하고 긴장을 하고 저 라면 죄송한데 라면 잘 끓이세요? 아니요 라면 못 끓이신다고요? 왜 저래요? 라면 한 단어로 아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라면은 좀 유명사 컵라면 먹지 않아요? 저 컵라면 먹는데 컵라면이요? 언제 끓여 먹어요? 컵라면 먹어야지 야, 양파야, 양파 양파 파 뭐야? 아니, 세빈이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요리, 요리 안 해봤지만 아니, 저는 그러잖아요 선생님 아니, 세빈이 아니, 시인은 좀 나오게 해 아니, 시인은 좀 나오게 해 아니, 시인은 시인은 어떻게 하니깐 시인은 아니, 다듬을 거야 아니, 원래 사서는 반딕한 다음에 예쁘지깐 한 거 아시죠? 뭘 이렇게 해갖고 그치, 그치 아시네 제가 과일은 잘 깎거든요, 여러분? 내가 과일은 되게 잘 깎아 다 여러분 감동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세빈씨 아니, 세빈씨 제가 지금 100점원 디니아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세빈씨, 뭐? 어떻게 이걸 개념하게 근데 이거 저희 하면 돈 주나요? 어떤가? 이거 하면 돈 주나요? 하나 더 주네요 김치 이름이에요, 어느 하시는 분들 아, 오늘 이후부터 김치 한 포즈 다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 오늘 일단 김치 이의주의하고 싶어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김치 이름 아, 진짜 어마어마한 김치 이름 아쉽네 돈 갈수록 돈 갈수록 나는 돈 좋은데? 어마어마하시네요, 여러분 아, 살 먹지야만 뭐야 아, 살 먹지야만 어, 세상에 끝났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 이제 뭐 하죠? 우리 도망치 뭐냐면 무갈기 아, 무갈기 저거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요? 마스터 아닌게 없어요 저거 장르의 마스터야 이거 이게 강판이야, 설마? 강판이야 이렇게 깐 걸? 강판입니다 아니, 이거 뭐야, 강판이 할 수 있어 도구 가요? 아니, 이거 안 가요 아니, 어차피 정당돈이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벤토는 재미야 니가 보여줘야 돼 아, 이거? 아, 이거? 우리 살기님은 저랑 같이 믹서님을 통해서 상어랑 먼저 갈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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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질 않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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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너무 당황스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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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나, 나는 큰 거 있을 텐데 큰 거 가져왔는데? 도구 fr 저 그렇게 안 맞는 거 처음 봐, 지금 무슨 소리야? 저요? 저거 요리랭크 몇 가지나 봐요? 저 없어요 없어요 저거 왜 요리랭크가 있죠? 어? 저 요리 1랭크인데? 저 요리 1랭크에요! 오늘 제카다 브랭크라고 하는데 요리 1랭크 맞아요? 저 요리 1랭크네요! 진짜 1랭 맞아요? 나비 넘기에서 요리 1랭크에요 아, 제가 나비 저 요리 1랭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잼잼이한테 후원 10000원 하면 10000원에 분당 무갈기 홀렉? 뭐라고? 야 난 이미 이거 했어 10000원에 1분 무갈기 10000원에 1분 무갈기? 5분이요? 노잼재 5분에 10000원 오 귀찮네 귀찮네 오케이 오케이 5분에 10000원이랍니다 어 큰일 났다 5분 갈아야 한다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진짜 아 이걸 또 해야돼? 아 공룡이까봐 너무 귀엽게 아 진짜 어 이거 차도 눈이 맵네 아니 평소에 요리 뭐 해보겠어요 세빈이? 요리 안 왔는데요? 아니 그럼 집에서 밥 뭐해 드세요? 싸먹거나 시켜먹거나 삶아 먹거나 아 나 조리하는 식으로 조리? 아니 라면도 안 드시고? 어 라면도 모르고 컵 나셔서 여러분들 그 세빈님이 네 실례지만 그 결혼하신 줄 알파되시죠? 3년 됐는데 우리 2년인데 그동안 체카 나랑 같이 이거 좀 뜨먹고 좀 귀여워 아니다 미안 체카 이거 누가 가르치네? 뭘 이렇게 먹어볼지? 체카를 왔다가 못살기 아 이뻐? 좀 위험한 걸 아시겠네 아하하하하하 세미씨는 세미씨가 해볼게요 세미님이 자 저희 세미님 F랭크 요리 F랭크가 해보면 어? F랭크가 해보는? 제가 보고있으니까 그것 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내꺼? 내가 모르겠어요 아니어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자 세미님은 이제 또 하나 더 할거에요 네 기구 남고있는 다 때려먹으면 되는 말이에요 기구 남고있는 다 때려먹으면 되는 말이에요 뭔 소리야? 아잇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내년에 내가 지금 다 때려먹으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면 음식 쓰레기 공포 가져왔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담을 거 미리 담아놓죠? 아 공포는 거 없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기 거기 제가 차량기 공포 안에 들어왔어요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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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배상에 비싼 얘기한데 어 뭐야 1리터가 안 돼 1리터가 안 돼 1리터가 안 돼 1리터가 되게 짠 거 알지? 1리터가 되게 짠 거 알지? 아카고씨 아카고 1리터가 되게 짠 거 알지? 아니 아카고 1리터는 짠 거 알지? 많이 나왔잖아 아 이거 제로가 안 돼 이거 한쪽만 머리 한쪽만 머리 야 어카고님 조금씩 해 보자 긴장 소모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남나게들 중에 맛있을 겁니다 오늘 냄새 좀 더 안 튀겨주세요 네 냄새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아카고 손목씨에 먼저 김치 김자 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해야죠 부족함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세민님 세민님의 김장 김치 예 예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 지금 방송 잘했는데 왜 왜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오라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문제없어 문제없습니다 네 수육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주방에서는 우리 제카씨가 수육을 열심히 어우 향이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그냥 틀이를 하고 넣고 그냥 끓인 거예요 이야 후추랑 통후추랑 삼겹살 1.2 두근 두근 수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시다시피 배추의 가장 건명분을 돌려가지고 살짝 감싸는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싸는 식으로 해서 감싸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안에 통후춤을 높았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네 하나씩 굴릴게요 야 이거 속이 الق после툴 둘러 templating my 봉 pay Depois 일단 좀 그래도 혹시가지고 고른래 이렇게 bene 뭐야 another This game Then a 일단 이거! 이거 좀 혼내야 돼 이거! 자 일단 거의 지금 다 된 거 같고요. 우리 가족은 공채 없겠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줄 것도 줘야죠. 같이 가셔야죠. 진짜 이 한마디를 표현하면 진짜 이건 뭐예요? 우만! 진짜 이거야. 와 미쳤어 진짜. 와 맛있어 이거. 이게 이게 고기가 삽끗하니까 기름진데 그냥 기름진데 아니고 뭐여지? 고기에 그 육수로 긁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씨브라이 나오기보다 느낌에다가 육수랑 머리가 한 번 완전 땀같고 흠! 나 이렇게 teca의 요리를 치케기라고 설명하는 사람 처음 봤어. です거에서 오늘 긴장의 시간을 이미 다 성공! 고생 했으다. 끝났다. 이야 고생했죠 고생했으니! 아아 고생했어. 그냥 고생했을까. 아 수빈이 너무 고생했어요. 아 구멍도 모르겠다. 아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